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신거같아 나갈 준비 끝났습니다 신년회를 하기로 해가지고 신논현으로 가야되요 좀 걱정되는게 있다면은 지금 퇴근시간대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가는길에 지옥철을 탈 것 같지만 그래도 가야죠 뭐 가자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별건 없고 그냥 이렇게 아 지금 퇴근시간대라서 불안합니다 지옥철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타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꼴랑지 뭐야 딸라 웃음 야이 신난다 대박이다 개신나 나 책 완전 잘 읽지 신기하네 맛있을 것 같은데 감자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완전 귀여운 텀블러 천원 추가해서 강아지 텀블러로 바꿨습니다 갑자기 아까까지 비었는데 눈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눈이 오네 당황스럽네 끄럭 짜잔 파이팅 눈 많이 내리네 벌써 모자에 눈이 다 쌓였어요 이게 눈이랑 비랑 섞여서 내리는데도 이게 쌓이네 엄청 예쁘게 내려요 소복소복 예쁘다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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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어짜 롤이 브래드 월드 나 원래 요새 은근 맛있었어 근데 봤죠? 원래 맛있어 맛있게 추울 때 먹어서만 봐 봤죠? 괜찮았는데 진짜? 표정 구린 거 다 친한데 아 맛있었어 나 배고팠거든 누구세요? 지겹지 않네 많이 먹었잖아 진짜 제일 지겨워 추울때도 먹었는데 아잉 이거보고 오줌 싼다 이 지랄분이 맛있으세요? 여기 서서 불쌍하게 먹고 가자 그래 이거 그랬다 맛이 어떠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요? 이거 뭐 시킨 거예요? 어 여기 논부말이 있네 논부말이 어? 김씨씨가 왜 저기 비디벌걸 날카로워 뭐가 날카로워 아잉? 펄프 아잉? 아잉? 세 번 많이 하세요? 새해에 저를 처음 보신 소감 어떠세요? 처음 봤나요? 응 처음 봤지 그냥 그래요 지겹습니다 오케이 우와 맛있겠다 레트랑 리건 하나씩이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겠네요 어색 이차다는 거 왜 먹어보라면서 맛만 먹으려나고 야 진짜 찜 밀크체이크다 맛있다니까 먹어봐 야 쉑쉑, 밀크쉐이크랑 차원인다던데 아까 보니까 정신을 직접 짜고 있던데 한 마리 있던데? 난 저 손이 너무 짜증나 아, 지금 카메라live 사실상 여덟장이긴 해 그러겠네 와우, 디스 서울 오우 누구세요? 스파우스 다 맛있겠다 맛있어? 스파우스 그래 그래 잘하네 잘하네 한 입에 넣으면 100만원 진짜? 이거가 뜨거워서 그래도 해야지 잘 좀 해봐 이 저시가 에잉? 일러야지 뭐하냐? 먹어야지 떡볶이 진짜 오랜만인데 야 떡볶이 맛있다 음 중상 맛 중상 오 이거 아니야? 13,000원 까비 음 너네 많이 먹다봐 네 가자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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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멍멍 엉덩치 목이 너무 많아 얼굴에 기름 올라오는거야 기름 드시면 렛츠고! 렛츠고! 후루루루루루룩 안돼 드러워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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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현주 그래도 냅둬야 돼 일단 아 좀 섞일 때까지 기다리는 다음에? 난 더 어렵네 냅둬야 된대 한 30초, 1분에서 30초 냅둬야 돼 몰라요? 짠 오우 쓰다 이게 정수나게 맞아 짜증나고 깔깔 대던데, 이거 가만 스테이가 이런 느낌 우와 오빠 이거 소초 중앙시장에서 본 것 같아 거짓말치지 마세요 잘 못봤네 잘 못봤네 이 지랄 7시간 회전, 기대해볼게요 안되면 성경아 때릴 것 같아 엥? 갑자기 경화는 뭐야?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경화 백수씨 개 좋아졌어 다 먹어봤을 때? 오 마이 갓 우와 렛츠고 둘 셋 오우와 까비 셋 오 나이스 까비 레츠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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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저거 아 오히려 좋아 오 아 야 시장 바이 여기가 궁금하던데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스타벅스 땡큐유 멋진다 우와 땡큐유 이런 느낌 좋네 전부의 자리 그러게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몽헌이 블랙지 스페셜 에디션 뭐뭐 들어간 거라고요? 플래스 시럽 빼고 자몽 시럽만 7번 자몽을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얘를 위로 끌어올리는 자몽 몇 살 적고 끌어올려야 된다 자몽을 7번 이거 내가 어깨 아니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야? 짜잔 자허블 자몽 7번 알지? 잘 탔다 개 달아 저번에 간 데는 플래스 시럽 정상 근데 진짜 달다 그래서 그란데 시키면 8번 아 못쓰겠다 왜? 뭐야 갑자기 출연하고 싶으세요?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이런 거 부끄러워서 아이라서요 그런 게 어딨어? 아이라서 이런 거 잘 못쓰기 아이라서 못하긴 어딨어? 아이 애들은 그럼 유튜브 어떻게 해? 아이 애들은 유튜브 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 없어 있겠지? 완전 이거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해놔 와 맨날 면도 오늘 면도하는 걸 깜빡한 거야 면도기를 나 일회용 쓰거든 그냥 아 진짜? 맨날 면도기 일회용을 뜯어가지고 놔두고 면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싣다 까먹는 거야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제 준비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아! 면도 안 했다 어떡하지 했지만 귀찮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천장이 높은 곳이 좋겠다 근데 서울은 아무래도 땅깍대면 이런 데가 별로 없잖아 아 저 위에서 많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내려보면서 재밌을 것 같아 밤에 한번 위 노려봐야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오픈하자마자 달려와봐야겠다 지금 이 시간대인데 다음은 저희 어디가죠? 저는 모르는데요? 아니 진짜 모르고 아니 그래도 짠 게 있잖아요 저도 짠긴 했지만 나 진짜 없어 나 진짜 없어 제가 해외여행 갈 때도 뭘 안 짜는데 일상생활에서 뭘 짜겠어 여권을 놓고 왔던 걸 잊을 수 없게 나 거의 울었어 거의 거의 울 뻔했는데 근데 오히려 또 이제 즐거운 거죠 이런 경험은 또 내가 언제 해보겠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은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어쩌겠냐 근데 화를 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화내봤자 손해더라 화내면 화내는 대로 기분 나빠 어쨌든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나빠 근데 화라도 안 내고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즐기게 하면은 기분은 안 나쁘지 제가 치고 무야호 생생정보는 어때?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저 잘생기게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귀여워 언제 올라오죠? 제 영상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일이 2월 말이거든요 생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겨볼게 진짜 맛있겠다 비빔국수까지 내가 비빔국수 안 먹는 이유 왜? 오이가 들어가봐 술이 겠죠? 미친 거 아니야? 혼자 먹었을 때 고하 나 핸드폰 받아들여 너무 맛있겠다 배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먹는 거 찍어주세요 먹으면 찍어주세요 음 음 음 어때? 색깔 제일 빨랐어 한입 미쳤네 소리 미쳤다 음 어때? 맛있어 한입 어떠세요? 맛있어 아 입수가 먹기엔 해봐요 입수가 왜 담맛 으 으 으 으 으 으 으